5 4 으어 어 갈 수 있을 갈 수 있을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아 아이씨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안돼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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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! 어 예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좀 예 맥주 나왔습니다 아 예예 여기 손님은 뭐 안 사는 건가 왜 그러세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나 고정 멤버 띵킹에게 이따 싸구름의 꿀들 앞에 이런 쓰레기 같은 가게가 다했나 에이 아니 무슨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형 이 사람 참가자 아니었대? 띵피시절 모르는 사람임 아 리얼? 이 사람 뭔 생각을 했을까 그 이 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근데 알잘딱 하고 갔어 그냥 이 사람들 뭐하고 있지? 보는 거였어?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좀 예 앉으세요 저 사람 저 사람 뭐야 여기 손님은 뭐 앉으세요 주문 받으러 갈라 그래 이분 놀라는 거 봐 이거 왜 아 예 아니 그 손님 나가시는 대로 그래 그래 오 십미터 남았어 어어 뭐야! 오 뭐야? 다메다네 다메요 다메다노요 아니야 뭐야 이거 갑자기 노래 처불러 왜 아 이거야? 나는 마지막이 머리채 쥐고 뜯는 줄 알았어 살려주세요 이러는 줄 알았어 엔젤님? 엔젤님? 예 잘 지냈어? 어 예 잘 지냈죠 메시요 아 메시요? 이거 봐 나는 벌써 엔젤님이 나한테 하는 소린 줄 알잖아 얼마나 긍정적이니? 바로 이거야 정신승 서열 메시 꽉 두세 피카온님 또 리타이어 퀄리 리타이어잖아요 오 잠깐만 아 씨 리타 됐어요 네? 죄송합니다 아 리타 됐어요 아 리타 됐어요 아니 같은 팀분 근데 너무 원망하시는 건 아니죠? 아 잠깐만요 아 씨 안 돼 안 돼 아 또 리타야 아 아니 왜 아 이거 어어어어 이거 뭡니까 아아아아 피로자 아웃 피카온 선수 정해원님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? 뭐라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하하하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예 핸드폰 사자마자 리타한 건 리타한 거기 때문에 아 예예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제 옮기도록 암드가 후원하는 F2 대회와 인텔에서 후원하는 발로란트 대회에 왁구님은 어디에도 애착이 가시나요?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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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만 집중해 주세요 어? 뭐야 처음 보는건데? 상대 꼴을 잡아야 돼? 뭔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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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? 꼴이 없는데 나? 얘가 꼴이 있다 붙잡아 붙잡아 왜 안 붙잡아줘 어 그렇지 왜 꼴이 안 떼져? 꾹 눌렀는데? 그러면 뭐야? 아 저 꼴이 아니야? 아 얘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씨발 스킨을 저탄거리고 있어 아아아아 아 얘 그냥 삼성 갈까? 아 그래 얘는 삼성 가자 왜냐면은 아닌가 참을까? 참어? 채머? 채머? 아 이거 채무라고 하네 밑에 뭐 학교들이 있고 500 4 학교 300 파워 2, 2, 100 1, 100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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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는 소리였구만 야! 이 정도 보시면 좀 더 잘하지 않았냐? 야! 헤어가 좀 아쉬운게 헤어도 잘 보시면은 민수가 이게 지금 이마가 너무 넓어요 민수가 이마가 거의 없거든 저 헤어를 아래쪽까지 내릴 수 있으면 아 잠깐만 타투로 내릴 수 있을까? 타투를 갖다가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 저기 왜 아 그렇지 이렇게 이 정도인데 여성분들과 못 쏠분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여자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대화해봐 저 여궁님 네네 저 너무 찐따 같나요? 아니 저 아니 저 저 여궁님 저 너무 찐따 같나요? 아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유튜브 제목 모설들이 모설리니요? 아니야 아니야 어 걱정하지 마 얘들아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아 왜 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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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붙잡지마 아 제발 아 아 방해하는 새끼들 진짜 아 아니 이거 무슨 개똥 게임이야 제발 아 펜하트 올라왔던데 클끌 게임하는 도중에 펜하트가 올라왔다구요? 어 야 펜하트 올라왔다 야 게임하는 도중에 펜하트 올라오는 플라스 딱 맞거든요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너가 우리 타고 넘어가봐 밤분아 어 팔 팔 넘겼어 어 됐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야 야 야 왜 넣냐 그거를 엘라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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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아니 이거 ㅈㄴ 웃기네 진짜 어? 뭐야? 어 뭐야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야 뭐야? 야 뭐야? 뭐야 이거? 안 보이는데? 봄에 나올 것 같아 어? 어? 뭐야? 어? 아침? 나가야 되나? 오우씨 오우씨 일찍 일어나셨네요? 아 예 예 일어났습니다 예예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고보니 옛말에 일찍이라는 벌레가 예예 아 아무튼 첫날이니까요 편히 둘러보시고 너무 해 짚고 다니지 마시고 아 아 아 예 그런데 있잖아요 예 3층은 올라가지 마세요 왜요? 아니 왜요? 아니지만 왜요? 왜요? 와코와코니 아나다노 하토니 와코와코니 역겨운 펜하트가 많아 그치? 아니 이 사람 개 꾸준하네 조만간 그냥 정지를 먹여야겠는데 지그들은 지그들은 이렇게 그려 나는 씨바 뭐 이딴 식으로 만들고 용두사미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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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행 Busan 여행 Busan 여행 Busan 음 없어 끝 끝 끝 끝 끝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